안녕하세요 컴퓨터 주로변 남자 신성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80 ti 말고요 그냥 2080 예 품질 배교표를 리버전에 왔습니다 저번에 약속드린대로 이번 주 안노를 올리기 위해서 어제 오늘 열심히 정리했어요 대략 한 10시간 이상을 소망한 것 같네요 당연히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 대한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주의사항도 설명되지 않겠습니다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 걸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이 엔텍 제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엔텍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블랙몬스터 OC 아니면 터보제 이 두 제품의 오버클럭 버전이나 오버 안했는 버전 그리고 이제 조금 단가 절감형 그냥 블랙 에디션 이렇게 총 다섯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OC가 안 붙은 제품들은 현재 일시 품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어 레퍼런스 기반 스펙이 이렇게 있으니까 비교해보면은 몬스터랑 터보제 쓴 레퍼런스 기반보다는 전원부가 강화가 되었구나 클럭도 미미하게나마 올라가 있고 소음도 33이면은 이제 도서관에서 소근소근 거리는 소음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소음도 크지 않은 편이고 전원부 언더와 코어부 언더도 이 정도면 착한 편이다 그래서 사기에 나쁘지 않겠네 이 중에서 사라고 하면은 몬스터나 터보제 둘 중에 하나 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이 엔텍은 만약에 사신다면 이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되요 그럼 펠릭과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펠릭 같은 경우에는 음 가격이 다소 착해요 맞죠? 이 엔텍 것보다 한 4만원 정도 쌉니다 근데 우리가 펠릭과 기피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백플레이트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게이밍 프로 옷이나 아니면 듀얼 제트스트림 봤을 때 듀얼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백플과 나름 역간지 RGB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T컴은 AS 잘해주는 편이죠 소음은 슈젯은 좀 조용한데 게이밍 프로나 아니면 듀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있는 편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엔텍과 비교했을 때 딴 것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슈젯 제품이 가격이 3-4만원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원부와 더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텍 거 안 사고 펠릭 거 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4만원 차이 크죠? 생각보다 펠릭 거는 이 셋 중에서 살만한 거 고르러 가면 슈젯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가바이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기가바이트는 꽤 많은 제품을 내놨습니다 어필 봐도 9개, 10개 정도 내놓은 것 같네요 네 기가바이트 제품은 전원부를 조금 많이 강화해놨습니다 12 플러스 2에요 여기 익스트림 붙었는 어로스 라인업 있죠 그리고 안 붙었는 것도 어로스 붙었는 것도 전부 다 12 플러스 2라서 총 14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엄청 많이 높여놨어요 파운더스 에디션이 레퍼런스보다 높아서 1800 정도 되는데 그보다도 90을 더 높여놨죠 그런데다가 워터퍼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일체형 순행이 2열 라디짜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부랑 코어부랑 램 전체를 전부 다 식혀주는 쿨링 솔루션으로 탑해 있어요 그래서 쿨링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온도 정말 착하죠 이게 코어 온도만 착한 게 아니라 전원보도도 뭐 6대 초중반으로 매우 착합니다 하지만 다소 소음이 있습니다 네 라지에이터 시켜줘야 되잖아요 라지에이터 시켜주는데 쓰는 팬들은 보통 좀 고속으로 풍압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음... 데시벨이 37dB에 넣어야 됩니다 다른 제품에 비교해서 다소 소음이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2열 라디이기 때문에 일부 케이스는 장착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 공간적 여유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120만원 나머지 제품 한번 볼까요? 얼어쓰기 트림이나 그냥 얼어쓰도 사기에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만 요 제품들이 소음이 더 높아요 40dB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팬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딴 것들은 팬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겹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익스트림 잘 보시면은 중간 팬과 그 양가의 팬들이 한 3분의 1쯤 겹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시죠?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풍절음이 더 심하게 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온도도 솔직히 별로 착한 편이 아니에요 커다란 팬 3개를 장착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쿨링 솔루션은 다소 뒤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뭐에 비교해서 뒤떨어지느냐 밑에 그냥 게이밍한테 비교해도 뒤떨어져요 게이밍이 훨씬 조용하고 온도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물론 클럽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게이밍 제품도 뭐 조용하고 그냥저냥 쓸만하고 착한 온도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게이밍하고 UDV하고는 사실상 클럽 차이랑 이제 그래픽 카드 길이 약간 차이 10mm인가 나요 그거 빼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기가바이트 제품이 대부분 다 이제 백풀, RGB, 역간지 뭐 이런거 다 갖추고 있고 대부분 3펜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인 쿨링 효과도 잘 이루어진다고 봐요 다만 다소 가격대가 비싼 편입니다 좀 싼 가격인거 터보포스랑 터보포스 옷을 보면은 요놈들은 블러워 제품입니다 아시죠? 블러워 제품 사지 마세요 펜이 한개밖에 있지 않아요 쿨링이 영 구리고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요 제품은 사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 총평을 해보자면은 진짜 내가 조용한 아 조용한이 아니라 시원한 환경에서 컴퓨터를 쓰고 싶다 싶으시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워터포스 제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 중에서 이제 가격도 생각하고 좀 이쁘고 살만한 건 뭐가 있느냐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어록스 이스트림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나머지 제품은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넘어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MSI 제품 한번 보도록 합시다 MSI 제품 교통에는 6개의 제품이 들어와 있어요 어 에어로 제품은 일단 패스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블러워 제품이라서 아시죠? 원펜이요 시끄러워요 못써요 벤투스가 요새 저가형에서 강세죠 예 82만원 83만원대에 살 수 있는 물론 이거 현금계 기준에서 실 구매가는 그 보다는 비싸겠습니다만 한 85-6만원 정도 되야 사겠죠 일단 거의 가장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상당해요 물론 2080에 대체로 펜 기능이 없는 건 좀 아쉽고 어 전원부가 한계가 줄어들었는 것도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나름 준수한 쿨링과 시끄럽지 않은 소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쿨링이 막 좋다는 얘기는 안해요 예 70도 정도면 그래도 뭐 쓰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 트리오프로저 아 .. 트리오 트라이프로저 예 아 이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요 게이밍 3펜 버전들 있잖아요 요 버전들이 매우 소음이 적습니다 아주 조용해서 저소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가는건 괜찮습니다 소음을 낮게 했는 것 치고는 꽤나 온도도 착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착한 제품도 몇종류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내가 저소음 위주로 PC를 맞추고 싶다 네 AS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MSI 제품군 가시거나 내가 가장 저가의 제품을 사고 싶은데 저가 제품으로서 그나마 어는게 낫냐 했을 때 요 벤투스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C오크라고 온도가 낮은 제품 하나 있어요 요것도 일체형 순행이 장착이 되어있는데 요 놈은 차이점이 기가바이트와 일체형 순행이 일렬짜리에요 그래서 코어 부분만 시켜줍니다 그럼 전원부하고 메모리를 어떻게 하느냐 블루우 펜이 따로 달려있습니다 블루우 펜으로 따로 전원부를 시켜주는데 이 블루우 펜이 상당히 시끄러워요 40dB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나 소음도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커세와 콜라보레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하는 짭수 아시죠 짭수도 좀 저렴한걸 써요 그래서 딱 봐도 호스 품질이 떨어진게 눈에 보입니다 연지대 아니고 단단하고 잘 왠지 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을 쓰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COCO 네 MSI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조텍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텍거는 다섯가지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조텍 음 AS는 진짜 좋은데 이번에 제품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2080 얘기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펜속 설정이 매우 낮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기본 펜속 속도가 매우 낮은 설정이기 때문에 전원부 그리고 GPU 이 두가지 온도가 다른 제품보다 적게는 높게는 10도 가까이 더 높게 시섰습니다 예 물론 이거 펜속을 80% 아니면 100% 100%는 좀 시끄러우니까 60% 정도 60에서 80 정도로 고정해 쓰시면은 사실 써도 이상 없을 정도의 음 온도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기본 설정을 사용하시면은 온도가 제법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하기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전원부 자체는 거의 킹왕짱이라고 하죠 최상위 제품군이에요 16 플러스 4에요 제가 이거 2080ti과 그대로 카피해온거 아닌가 싶어서 여러개를 디바봤는데 확실하게 2080ti와 2080은 기판이 다릅니다 2080 정용 16 플러스 4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거 치고 전원부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온겁니까 쿨링 솔루션은 이거 잘못 세팅한거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하면은 곰곰이 고민하다가 한 두개 정도 추천드리겠는데요 일단 코어 익스트림 코어 제품 이거 그냥 익스트림 제품하고 차이는 클럭 차이 40 밖에 나지 않는데 정확히는 45요 근데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 나요 그래서 코어 제품 살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펜속은 조절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사기 지금 애매한 가격이긴 해요 AMP 그냥 AMP 제품 게이밍 AMP 이 제품 지금 품절에 가까워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사진은 마시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구매할 거 생각할 때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추천하기 어렵네요 야 조택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갤럭시가 한번 보도록 하죠 갤럭시는 정말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제품이 버전업돼서 나왔는게 살짝 보일겁니다 OC를 떼고 놨다던지 V2를 붙여서 놨다던지 얘네는 초기에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어디 손을 봤나봐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틀리게 해서 새로 내놨습니다 기존에 내놨던 것들은 대부분 다 품절이 됐습니다 이 밑에 거는 사실상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에거 중에서 한번 볼까 근데 위에거 보면은 웃긴게 전부다 클럭이 심하게 다운이 됐어요 기문클럭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맞죠 호프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 기문클럭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려고 딱 보니까 이상하게 스펙이 좀 낮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전원부 같은 경우도 레퍼런스랑 똑같아요 딱 C페이지를 맞춰뒀죠 뭐 C페이지가 원래 설계상 쓰기에는 이상 없는 페이지라고 하지만 어 과다하게 설정했다고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제품보다는 부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호프를 제외한 남의 제품을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는 추천하기 어렵더라고요 가격이라도 크게 저렴하면은 한번 고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중에서 그나마 가격이 저렴하고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블랙라벨 EX 밖에 없더라고요 다 제끼고 호프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호프 같은 경우에는 35dB로 그냥 평균적인 소음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한번 보세요 공냉인데 엄청나게 낮은 온도가 나와요 코어 온도는 얘가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순행을 제외하고요 네 60도죠 60도 나오는 것 치고는 소음도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네 A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요거보다 더 높게 나오고 60도가 겨우겨우 나오거든요 전원보도도 착하고요 그리고 호프 같은 경우에는 옆에 LED 상태 표시창이 있습니다 이게 조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왕관 모양이 봤을 때 생각보다 이뻐요 그리고 흰색으로 깔맞춤할 때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다소 전원보가 좀 부실해 보이지만 높은 클럭과 AS 그리고 낮은 온도 생각하고 호프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프는 갤럭시 최고의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지금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다른 최상위 라인업은 이거보다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102만원 정도면 살만하지 않나 싶네요 갤럭시는 그렇게 보고 이 많은 제품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스 거 한번 보시다 아수스는 늘 말씀드렸지만 듀얼 제품은 그냥 패스한 제품입니다 아수스 듀얼팬은 그냥 보지 마세요 아 그리고 여기 터보라 적혀있는거는 블러워 제품이에요 원펜 제품 이 세가지 패스하고 나면 볼게 하나밖에 없죠 로그스트리스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십니다 로그스트리스 08 제품이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느낌이 들긴 한데요 108만원 근데 비싼거 맞습니다 거의 아까 기가바이트 순행제품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거에 비교하고는 전원부는 크게 강화가 안된거 같죠 예 C플러스 이에요 물론 모스팟을 좀 다른걸 쓰긴 했는데 이 모스팟이 3170보다 월등히 좋은게 아니에요 이 둘이 스펙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95480이 조금 더 좋은거 같은데 효율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 클럭을 조금 더 높였는거 그거는 마음에 드는데 나머지 쭉 봤을때 딱히 막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죠 가격에 비해서요 다만 이놈은 Q 모드와 P 모드 두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Q 모드는 quiet 모드고요 P 모드는 performance 모드에요 퍼포먼스 모드로 하면은 소음은 좀 다소 올라가는 대신 온도가 많이 잡히고요 Q 모드로 하면은 온도가 좀 올라가는 대신 소음이 매우 낮아집니다 각각 데시벨은 Q 모드에서는 30dB P 모드에서는 36dB로 꽤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온도가 다소 높더라도 저소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Q 모드에서는 트리오보다도 더 조용합니다 물론 온도면에서 트리오보다 많이 높긴 한데 트리오는 60대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75도니까 어쨌든 진짜 저소음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모드를 바꿔가면서 마음 내키는대로 써보고 싶다 여름에는 P 모드 쓰고 겨울에는 Q 모드로 조용하게 쓰겠다 이러신 분들 사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스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제품 나왔는데 요새 사실 뭐 두 가지 제품은 크게 인기가 없죠 어드벤서라든지 블레이저는 인기가 없습니다 다만 집중 조명 받고 있는게 요 불칸 제품입니다 불칸 제품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상태 LED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LED에 심지어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지가 잘 잘 흐른다는 겁니다 하하 내 마음대로 세팅해서 옆에 LED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제품 이거 광고가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10 플러스 2페이지인데 지금 페이지 숫자를 좀 더 높게 해서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2080ti 거를 그대로 카피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키판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딱 12페이지로 보이더라구요 원래 요 측면 구석에 있는 3페이지랑 이쪽에 있는 거 이거 두개는 치는게 아니거든요 왜 2080ti 때도 그거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16페이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예 빨리 고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0 플러스 2면 어찌됐든 레퍼런스보다 예 좋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클럭도 1875로 꽤나 높은 편이에요 3펜이니까 어 쿨링 성능도 나쁘지 않겠네 하고 봤는데 쿨링 성능은 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외형에 치장하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올 공간을 많이 막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가격이 간지에 비해서는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는 이거 아수스보다 컬러풀 불칸이 더 이뻐 보여 예 물론 제품 자체는 아수스께 조금 더 좋겠지만 예 나는 화려한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웨이코스는 AS도 중간은 가거든요 자 이제 컬러풀 넘어가고 에브가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에브가도 세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 에브가는 각 라인업의 특징이 확실한 편입니다 밑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거는 저렴한 가격을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 중간에 거는 좀 더 두꺼운 히트싱크를 사용해서 어 쿨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돈을 약간 더 올려받는 거죠 클럭도 약간 더 올렸고요 다만 요거 두 놈의 전원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라인업인 FTW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꽤나 많이 강화시켜놨어요 12 플러스 2 예 기가바이트 최상위 제품하고 맞먹을 정도로 올려놨죠 그리고 클럭도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기가바이트만큼은 못 올렸는데 어찌됐든 1860으로 요 자사에 다른 제품보다 높게 올려놓은 거죠 중상위권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3펜에 아주 두꺼운 히트싱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미쳤습니다 59도예요 제가 아까 호프가 거의 제일 낮은 온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놈이 호프보다도 1도 정도 낮게 나옵니다 엄청난 쿨링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호프만큼 이쁘진 않지만 음 내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신경 안쓰고 이거 소음도 호프랑 별반 차이였거든요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전에 실물을 본 적이 있어요 소음도 평범한 수준 속하고 최고의 쿨링 효과 하지만 순행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이 제품 한번 고민해보세요 전원보다 호프보다 좀 튼실하고요 가격이 다소 비싼 단점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살만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엠텍은 AS도 잘해주죠 그 다음은 게임워드로 넘어가죠 게임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게임워드 팬텀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이엠텍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이엠텍 그 3펜 제품 있잖아요 그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이엠텍 보다 싸게 나오긴 했어요 이엠텍은 뭐 94만 8천원인가 이게 한 2만원 차이 날거에요 이엠텍보다 싸게 나오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게임워드 AS센터가 CS이노베이션입니다 3만원 더 주고 그냥 차라리 이엠텍 거 가시는 거 주차장 드려요 그럼 뭐 밑에 피닉스는 딱히 볼 것도 없고요 게임워드는 패스하도록 하죠 이번엔 이노3D 제품입니다 이노3D는 세 가지 제품을 내놨어요 세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 웃기게도 웬일로 백프로는 늘 붙여줬지만 RGB를 다 포함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노비아가 나름 AS도 잘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i7이 이노3D의 상위 라인업인데 이 놈은 전원보도 강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가격대를 보니까 크게 메리트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클럭 같은 경우도 타 제품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음 이거 아마 제가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 323입니다 네 여튼 이노3D 제품도 가격을 보고 사는 거 구매 목록에 두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가격대 괜찮은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막 강력하게 추천하기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쭉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리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말리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살만한 게 마땅히 안 보여요 여기 특이하게 레퍼런스보다 페이지 줄였는 제품도 있습니다 스틸 드래곤이라고 예 쓰읍 아 쓰읍 보죠? 어 별 거 없습니다 그냥 레퍼런스랑 거의 비슷하고 한 제품은 레퍼런스보다 떨어져요 딱히 제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특히 스틸 드래곤은 전움부를 줄여서 그런지 전움부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더라고요 소음은 낮긴 한데 제품의 온도가 높게 나와서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리 제품은 그냥 대충 슬터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리드텍 지포스 한번 가 오죠 제가 리드텍과 빼먹었다고 댓글 달으셨는데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네 2080에는 포함시켜놨습니다 아 리드텍이 저렴한 가격에 3펜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에즈윈 AS이기 때문에 AS는 정말 잘 될 것 같고요 RGB 나름 옆에 측면에 포함되어 있고 백풀도 있습니다 3펜 버전이에요 어 클럭도 그래도 FE 에디션하고 동일하게 맞춰놨어요 물론 전움부 갈래 브런스는 똑같긴 합니다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온도도 착하게 나오더라고요 66도면 높은 펜 아니거든요 역시 3펜이고 클럭이 낮아서 그런지 코어 온도가 꽤나 착하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저렴한 맛에 3펜짜리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네 생각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기타 제조사라고 제가 SNK테크 어 세컨드 찬스 포사 아툼 제품을 몰아서 뒀는데 이 제품들이 일단 두가지는 품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가격이 이상하게 너무 비싸고요 제품이 이것도 품절에 가까워서 비싼 것 같아요 포사 거는 제품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놈들 뭐 자세히 보기보다 그냥 패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 훑어봐 드렸어요 물론 여기서 끝맺음을 하면은 제가 신성조가 아니죠 제가 추천하는 제품 네 제 생각을 첨언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싼 맛에 내가 2080 2079에서 돈 조금 더 버텨서 2080 겨우겨우 살 돈이 생겼다 내가 많이 쓸 수가 없다 85만원 이하로 추천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랬을 때 몇가지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음 제가 이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지우고요 이쪽에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는 이노3D의 지포스 그 게이밍 OCX3 네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이 나름 가격이 이제 85만 86만원 사이 정도 할텐데 나쁘지 않아요 예 물론 최저가 기준에서 여러분이 살려면 돈을 조금 더 줘야 되긴 해요 제품 자체가 3팬이고 예 기본적으로 RGB랑 백풀이랑 뭐 부스터 클럭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시는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제품하고 흡사한 제품이 예 윈페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있죠 요 제품이 아주 흡사합니다 요 제품이나 요 제품 한 80만대 중후반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두 제품은 저렴한 맛에 사보는게 어떤가 싶네요 네 어 자꾸 내내거리는데 이게 입버릇돼 버렸네요 어 주의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고거보다 조금 더 싼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제품은 확실하게 떨어져요 하지만 돈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벤투스 OC 제품 요 제품은 아까전에 추천했던 제품보다 한 3만원 정도 더 십니다 진짜 예산이 파파하고 제일 싼 6080 밖에 살 수 없을 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페이지가 한개라도 더 많고 네 백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음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요 제품으로 가시는거 추천드려요 이제 내가 한 90만원대 초중반까지는 쓸 것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제품 몇가지 보여드릴게요 음 쭉 제가 훑어봤는데 이게 가격에 겹치는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거 하나만 딱 읊어드리겠습니다 어떤게 제일 괜찮아 보였나 제 눈에 네 슈젯이 제일 괜찮아 보였어요 요거 제가 몇번 추천해드렸어요 아시죠 견적 내달라고 할때 슈젯 넣어서 견적 많이 내드렸는데 요 제품이 음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94만원 5만원 정도에는 살 수 있을겁니다 91만원에 사기엔 조금 어렵겠지만 보시다시피 저 넘버가 충분히 강화가 되어있고 부스트 클릭이 꽤나 높아요 그런데다 뭐 간지나 AS도 빠지는게 하나도 없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이정도면은 요 제품으로 돈도 보태고 가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데시벨 뭐 온도 뭐하나 아무랄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중상 정도는 되는 제품이에요 그런 것 치고는 가격이 저렴하죠 네 펠리거를 저번시간에 또 빼먹은 적이 있는데 이번엔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내가 적당한 가격에 2080 사고싶다 그러면 이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돈을 썼을 때 음 거의 백만원 또는 쓴다고 생각했을 때 추천 제품 몇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어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선 음 저건 110만원짜라니까 넘어가구요 호프 제가 자주 추천하는 제품이죠 요놈이 어 최상위 라인업 제품 치고는 전원부가 좀 딸린다는 느낌이 들지만 나머지 면에서는 하나도 안밀립니다 온도 소음 뭐 AS 간지 클럭 하나도 안밀립니다 예 그래서 요 제품 강추 드립니다 강추 그리고 조금 마음에 걸리는게 있지만 조텍 AMP 코어 제품도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온도 빼고는 나쁜게 없어요 예 이거는 꼭 쓰시겠다면 아시죠 수동으로 펜석을 조절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거 귀찮았기 때문에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스펙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 그 귀찮은 면을 감안하고 쓰실 분들은 써도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거 이제 게임X 트리오 트라이 프로죠 이 제품도 뭐하나 빠진게 없습니다 이 제품은 뭐가 빠지냐 AS센터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 빼고는 빠진게 없어요 모든 면에서 상급에 가까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강추 드려요 기가바이트도 보시면은 익스트림 얼어스 익스트림 이 제품이 마찬가지로 음 그 AS센터가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이 제품 소음도 조금 있고요 온도도 조금 높긴 하지만 나머지 스펙이 워낙 좋고 이쁘다 보니까 사고 싶으면 사셔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조금 애매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미안해 기가바이트 너는 삭제해야 될 것 같아 예 아니 생각해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가바이트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음 하하 오케이 추천할 거 마지막 거 이제 가격이 상관이 없을 때 추천할 거로 추천하도록 할게요 기가바이트 이거 패스하도록 하죠 추천했던 거 잊으세요 우선 에브가 FTW 울트라 이 제품은 전원부 빵빵 AS빵빵 온도 빵빵 소음 심하지 않음 진짜 하나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단점 뭐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 제품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음 쭉 올라가서 네 아수스도 패스하겠습니다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요고 요고 워터포스 추천해 누르진 않았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서 안 눌렀거든요 120만원이 넘어가요 이 제품은 AS 빼고는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음 소음 뭐 저 정도면 심한 편 아니거든요 소음은 약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온도는 진짜 착하고 예 뭐 모든 면에서 떨어진 게 없어요 전원부 클럽 심지어 이쁘기도 이뻐요 이거 옆에 백풀이나 측면에 LED가 굿이에요 근데 가격적으로 조금 걸리니까 내가 최상위 2080을 살기 위해서 산다가 쓰읍 조금 애매하긴 하죠 여기서 20만원만 더 보태면은 2080Ti 제일 싼거 사니까 여튼 이런 제품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좀 길어졌는데 여튼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 기억하셨죠 요대로 안 사셔도 상관없지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대충 알아보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를 가지고 나만의 기준에 맞춰서 최적의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지름 나의 기준에 맞는 지름이 되시길 바라며 예 오늘 이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신성자였고요 다음번에는 2080Ti로 만나 뵙시다 그럼 bye bye bye